마을 호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딩의 호텔이 아닙니다. 품 넓은 바다에 감사할 줄 알고 나지막한 산을 우러르는 사람들 골목골목 오래된 향기에 가치를 아는 마음 넉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만든 꿈꾸는 바다 골목 집집마다 특색 있는 잠자리와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까지 가꾸고 보듬어 생활하는 공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곳 찾아오는 손님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한줌 내어주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 여기는 마을 골목 전체가 호텔을 꿈꾸는 바다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좋아서 목포의 새로운 기억과 미래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꽃마다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평적 마을 호텔을 구축하고 특화된 관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4대 관광고점 도시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